52회 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책이에요? 공책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2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3번 저는 모자를 언제 샀어요? 4번 무슨 일을 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안녕히 가세요. 6번 여보세요? 김수미 씨 좀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김수미 씨 좀 부탁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번 8번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딸기 케이크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 딸기 케이크 주세요. 좋아요. 9번 이 소포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소포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10번 10번 요리책은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손님. 다시 들으십시오. 요리책은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있습니다, 손님.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몇 시에 학교에 가요? 10시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학교에 가요? 10시에 가요. 10시에 가요. 10시에 가요. 10 står자. 네. 그리고 테니스도 배우고 있어요. 13번 마리 씨 고향은 지금 겨울이에요? 아니요. 여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마리 씨 고향은 지금 겨울이에요? 아니요. 여름이에요. 1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저 커피숍 뒤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저 커피숍 뒤에 있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뭘 드릴까요, 손님? 김밥 하나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손님? 김밥 하나 주세요. 16번 비가 오네요. 그래요? 저하고 같이 써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그래요? 저하고 같이 써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여자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꽃이 좋을까요? 장미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미꽃으로 열 송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꽃이 좋을까요? 장미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미꽃으로 열 송이 주세요. 18번 저는 방학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했어요. 수미 씨는 뭐 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만 했어요. 그래요? 시험이 언제예요?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방학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했어요. 수미 씨는 뭐 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만 했어요. 그래요? 시험이 언제예요?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거예요. 19번 미영 씨,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은 열도 나고요. 그럼 일찍 가서 좀 쉬는 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일만 끝내고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미영 씨, 왜 그래요? 미영 씨,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은 열도 나고요. 그럼 일찍 가서 좀 쉬는 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일만 끝내고 가겠습니다. 20번 김현수 선수가 와서 농구를 가르쳐 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럼 같이 신청할래요? 이번 주까지 하면 돼요. 네,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현수 선수가 와서 농구를 가르쳐 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럼 같이 신청할래요? 이번 주까지 하면 돼요. 네, 좋아요. 21번 우와, 집에 만화책이 정말 많네요. 제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몇 년 전부터 모으고 있어요. 여기 외국 만화책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샀어요? 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와, 집에 만화책이 정말 많네요. 제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몇 년 전부터 모으고 있어요. 여기 외국 만화책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샀어요? 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프네요. 이제 곧 수업 시작하는데. 그럼 이 우유 마실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아침밥을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프네요. 아침밥을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이십삼번 회사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우리 집은 회사에서 좀 멀어요. 버스로 한 시간쯤 걸려요. 그럼 회사 근처로 이사 오지 그래요? 아침에 힘들지 않아요? 집이 좀 멀지만 근처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부도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처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좋아요. 24번 인터넷으로 구두를 샀는데 좀 크네요. 바꾸는 게 좋겠지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발을 잘 안 사요. 인터넷으로 신발을 사면 가게에 안 가서 편한데...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바꿔야 할 때는 다시 보내고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인터넷으로 구두를 샀는데 좀 크네요. 바꾸는 게 좋겠지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발을 잘 안 사요. 인터넷으로 신발을 사면 가게에 안 가서 편한데...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바꿔야 할 때는 다시 보내고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버스는 시청에서 출발해서 중앙공원까지 가는 서울투어버스입니다. 중간에 내려서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고... 다음 버스를 탈 때는 표를 다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는 30분마다 서울투어버스 정류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버스는 시청에서 출발해서 중앙공원까지 가는 서울투어버스입니다. 중간에 내려서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고... 다음 버스를 탈 때는 표를 다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는 30분마다 서울투어버스 정류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6번 다음을 듣겠습니다. 네, 인주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로 산 텔레비전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텔레비전을 한 번 꺼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켜보세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오늘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늦어서 어렵고요. 내일 오전에 직원이 연락드리고 고치러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인주 서비스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로 산 텔레비전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텔레비전을 한 번 꺼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켜보세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오늘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늦어서 어렵고요. 내일 오전에 직원이 연락드리고 고치러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잘 아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상을 받아서 정말 기뻐요.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매일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또 한국어 선생님께서 발음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대회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2번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마지막 학기라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잘 아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상을 받아서 정말 기뻐요. 그렇군요. 실수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매일 말하기 연습을 했어요. 또 한국어 선생님께서 발음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대회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29번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 백녓이요. 말하기 30번 사람에게 잘 되는 것 같아요. チーズ